다이쓰 자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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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어? 야 자유아 다시 가. 다시 가. 됐어. 괜찮아. 다시 가. 다시 가. 다시 가. 잠시만 기다려. 어디 가? 대협이가 위험해. 그만 올게. 조심해. 그래. 다시 가. 그 여자 몸속에 숨어 있었나? 잠시 빌린 것뿐이야. 이 여자는 날 괴로워. 그 여자의 마음속에. 더두운 힘을 얻는다.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. 너는 이미 죽었어. 이 세상에 살아있을때도. 내가 살 곳이 아니었어. 그거 하나. 너와 난 비슷한 데가 있어. 둘 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. 둘 다 서로를 증오하지. 그리고. 넌 날 죽였고. 이젠. 내가 널 죽일 자녀들. 그댈. 그 여자의 형은. 이곳은 난이. 잠재 그것밖에 안 나.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인데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두려워할 것 같다, 장기. 꼭 더 없이 의사선생 곁으로 가게 해주게 되니까. 다음은 네 차례야, 차관이시. 다음은 네 차례야, 차관이시. 다음은 네 차례야, 차관이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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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